안녕하세요. 알파즈 대학교 파티 동아리의 기억 막내 마야입니다. 오늘은 저희 파티, 연말 파티 준비 모습을 공개할게요. 오늘은 저희의 하비 언니. 하비 언니 오늘도 해피바일러스 준비 완료네요. 맞습니다. 완료, 완료. 귀여워, 귀여워. 어, 뭐야. 희나토 언니는 제육학과답다. 진짜 제육학과. 흰, 흰, 흰. 아빠다, 아빠. 주린 언니, 뭐야, 뭐야. 벌써 사진 찍는 거야? 나 예쁘게 이따가 찍어줘. 오, 주린아 짱. 또 뭔가 챙겨왔구나. 어머,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머, 역시 지사 언니는 메이크업 중일 줄 알았어. 메이크업 중이요. 메이크업 중? 공중님 같아요. 우와, 마지막으로 뭐야, 코코나. 코코나는 오늘도 열심히 준비 중이구만. 맞아요. 나 이것만 찍고 도와줄게.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럼, 고마운우. 그만. 1, 2, 3 1, 2, 3 하나, 둘, 셋 오, 예쁘게 나왔다 파티 상타상도 있어요 마지막 파티로 모였잖아 그래서 한 명씩 자랑 좀 해볼까? 1학년부터 1학년부터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내가 럭키꺼라가 그린이잖아 맞아 그래서 오늘은 파티가 재밌게 끝낼 수 있게 이렇게 기운 좋은 색깔이 럭쥬리한 럭쥬리한 파자마를 입고 왔죠 진짜 완전 크리스마스 완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다람쥐 스타일 파자마를 입고 왔는데 어때요? 입고 왔는데 이거 이거 컴이 되고 싶어요 보통 다람쥐 이게 컨셉이에요 짜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다람쥐입니다 해피 바이러스 학과에서 언 3학년 밥이라고 합니다 우와 해피 바이러스 완전 대박 하트가 넘친다 제일 화려한데? 갖고 싶었어요 이게 제일 예뻐요 아빠 아빠 오늘은 코코다랑이 약간 비슷한데 그러네 제가 좋아하는 하늘색이랑 네 팅글팅글 할 수 있게 좀 팅글팅글 팅글팅글 입어버렸습니다 좋아요 항상 하고 있으니까 예쁘다 하늘색이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공주님 저는 역시 연말이라서 뒤에 친구 데리고 왔어요 누구야? 아 레덜프 귀여워요 역시 역시 혼자 파자마 느낌 아닌 것 같은데 진짜요? 네 파자마인데요? 저는 이렇게 집에서 자는데요? 집에서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자요 그리고 멀리하고 이렇게 해요 역시 해피즈 네 저는 뷰티 학과이지만 약간 해피 바이러스가 탐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노란색을 입어봤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지사 씨 베끼지 마십시오 베끼지 마십시오 베끼지 마십시오 베끼지 마십시오 해피 바이러스는 내 거야 그럼 우리 파티 준비가 이렇게 됐는데 맞아요 역시 사진학과에는 카메라가 파질 수 없지 파티 그리고 미션이 파질 수 없지 파티 그러면 용산도 파질 수 없지 용산도 다른 짓도 파질 수 없지 그런 줄이 아닐까 그러네요 사진 찍기 전에 제가 메이크업을 수정 진짜 진짜 메이크업? 메이크업? 받고 싶은 사람 바로 손 고마워 반짝반짝 반짝반짝 고마워요 하늘색이니까 하늘색이니까 파란색을 쓰면 그러면 이것도 영상을 찍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역시 크리에이터학과 역시 1학년 마야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사랑해주세요 오 오 오 오 오 하고 있는 모습 귀여워 그 장제가 멋있어요 맞아요 어때? 예이 어때? 우와 어머 진짜? 역시 선생님 역시 선생님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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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작을 배웠어요 우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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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하이라이트 캠프파이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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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렇게 파티에 아빠 이걸 갖고 오는 사람 처음으로 처음으로 가방에 잔작을 왜 넣어 다녀? 잔작도 패면서 알톤도 생겼어 제가 베이킹 학교에서 그래서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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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연말 파티에는 와우 맛있다 케이크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만들어야 돼 내가 오늘 게임을 숨겨있었어 쏙 끝나고 남은 재료들을 다 가져왔어 재료를 캐크 안에 넣어도 캐크 그래서 이거 다 같이 한번 만들어서 사진 찍고 예 그렇게 하는 거 좋다 역시 오케이 그러면 캐크 만들기 전에 그거 할까? 분위기 뱉어 분위기 뱉어 분위기 뱉어 오늘 내가 갖고 왔거든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너무 귀여운데 좋지? 역시 레그레이셜 갖고 왔고 레그레이셜 아 그래서 이거부터 갈까? 그러네 분위기 뱉어 잡아야 돼 친구다 친구다 아 친구 많이 있어 이런 개립도 이거 귀엽지? 이것도 좋고 귀여워 이거 이거 어떻게 할까?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제대로 제대로 아니 주리아가 귀여웠어요 어? 귀여운데? 역시 오케이 분위기 완성 분위기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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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만들자 보원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저도 다현이 기분 너무 좋았죠 오케이 진짜 궁금하다 궁금하다 케이크가 우와 우와 좋아요 어떻게? 어떻게? 그냥 메이킹 할까? 메이킹 할까? 메이킹 할까? 메이킹 할까? 주리아가 요리하는 거 오늘 처음으로 봤어요 먼저 어떻게 할까? 응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안에 안에 뭔가 안에 그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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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나도 같이 해도 돼 같이 해도 돼 이 단도 선별 한입 감귤을 응 그 이 사이사이에 어 예쁘게 이렇게 어 이거 말하려고 했어 네 이거를 맨 위에다가 좋아 좋아 역시 파이팅이야 파이팅 해야 돼 베이킹 할까 아 히장 가자 가자 한 다음에 잠깐만 나와 가자 가자 베이킹 효과? 베이킹 학과 맞으시죠? 사실 베이킹 수업 C플러스에요 좋아 재능이 있네 재능이 없어 재능이 없어 재능이 없어 재능이 없어 재능이 없어 이렇게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돼 아 역시 잘하네 학과에서 제대로 배우고 있었다 맞아 말했지 내가 그래도 언니보다는 너무 잘하거든 여러분 여러분 아 여러분 히크 만들 때 만드는 동안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만떠질까요? 어 진짜요? 만떠지게 해줄까요? 만떠지게 해주세요 진짜? 잘해주세요 낭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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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이거 진짜 진짜 재밌으니까 열심히 해봐요 일본 아빠들이 쇼핑 중독인 이유는? 중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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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쇼핑하는 이유? 공도 오또 오또상 화이팅 오또상 왜? 됐다 왜? 뭐냐 돈 어 도사 샷핑할 때 어떤 도사 오호상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옷을 도상 뭐예요? 도상 도상 진짜 잘하는데? 이거 재미있네 로스앤스 어떤 사람이신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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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배우는 게 빠른 음악 어? 그냥 빠르게 배웠어 배웠어 어때요? 괜찮을까요? 부원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잘했어 부원들 잘했어 부원들 집중해야 미안한데 이거만 할게요 야! 이거만 할게요 이거만 하고 이거만 와우! 완전 케이크다 어때? 크리스마스다운 퀴즈요 예스 크리스마스다운 시력이 좋은 사슴은? 사슴? 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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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이 적다 시력이 적다는 눈이 적다 잘 맞아 눈이 적다 그러면 굿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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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사슴 굿 아이디어 굿아이 굿아이 이영 예 너무 좋았어요 이제 부터 시작이니 이제부터 시작이요 뭔가 느낌 있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하하하하 저는 기억을 해봐요. 위기한 거, 위기한 거, 위기한 거. 여기 너무 긴 거 같아. 느낌 있게 하고 싶어서.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화이팅! 오늘 배워왔어, 바로 그거. 위에다가 이런 거. 잠깐만, 이거는 안타깝니까. 내가 프로 완전 프로야. 완전 프로야. 역시, 주리아. 세상에. 의지에서 내려온 나무. 예쁜데? 보보가 뭔가 사려졌다. 진짜 약간 그리스도. 아, 이것도 실력이에요? 아니, 아니. 주리아가 레크레이셜 학과 가는 게 좋을까 싶습니다. 좋은데? 좋다, 좋다. 많이, 많이? 많이? 뭔가 오늘은 자연 느낌을. 알파즈 되게. 진짜 Extraordinary 한 케이크다. 맞아, 맞아. 고마워. 예쁜데? 생각보다 예쁘게 나오실 때. 예쁜데? 너무 좋아. 맛있게 볼까? 맞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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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케이크. 맞아. 자유 케이크.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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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찍어볼까? 디자인이 너무 유니크했어요. 역시 베이킹 리더. 베이킹 학과라고 하셨는데, 혹시 요리는 처음이신가 봐요. 응? 응? 소근한 우리들의 이야기. 건방으로 따라와. 네. 그러면 다 같이 이고. 먹자. 먹을까? 예. 가위 아니고. 그냥 넣을까? 참상 넣을까? 가위 넣을까? 위험해요? 할 수 있어? 고마워. 냄새 좋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 해야 돼? 엑시 제거. 오케이, 오케이. 엑시 제거. grand biscuits. 엑시 제거. 웨이 크리스마스. 웨이 크리스마스. 웨이 크리스마스. 사랑을 전달하겠습니다. 오이시? 그날의 모에 모에큐? 안에도 조금 있으니깐. 나 Hotel setsetcko. details cut to theacion 보내 타 base 주세요. 맛있어. 너무 잘 metro meters. 맞아. 성공. 성공. 블루츠도 뭔가 플래쉬한 느낌이 나서 맛있었어요 그래서 70점 우리 1년에 한 번만 모이는 연말 파티니까 맞아 맞아 여기 나온 김에 진실 게임 해보는 거 좋아요 진실 게임? 아쉽지만 내가 쳐줄게 진실 게임의 물을 몰라 이걸 덜고 긁힌 사람이 질문을 받는 거 오케이 진실을 말해야 해 진실을 말해야 해 하나 둘 셋 이거 재밌지 마 어 재밌지 마 진짜 재밌다 오케이 하비 뭐가 있지? 오케이 뭐 있으니까? 오케이 있어 있어? 나는 사실 부모 중에서 제일 예쁜 거 같다 오케이 오케이 와 어떤 대단이 나올지 과연 하비 하비 이거 진심으로 해야 되지? 진심입니다 진심 무조건 내가 제일 이뻐 무조건이야 지금 다시 자식을 들어야 돼 나의 제거 믿었어 언니들도 너무 예쁘지만 내가 제일 예쁩니다 그러면 다음에 가리킨 사람은 에?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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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이런 게 있어? 하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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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나 사실 세 명이서 방을 쓰는데 혼자서 쓰는 게 더 좋다 아! 아! 너무 좋아 마야랑 들이아랑 세다치 다! 방에 들어오지 마 이런 느낌이 있다 Yes or no 진심 go 네! 떨려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이거 큰 눈에 사실 안 돼 안 그래 예스 아!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아니 저다 솔직한게 저 네 솔직하게 약간 마음이 아픈데 근데 틀이 없으면 뭔가 슬퍼죠 아 진짜? 진짜? 그러면 괜찮아 가끔 나 혼자 해피 해피 중요해 조용한데 가끔은 시끄러워 가끔 그게 좋다 조용히 할게요 제가 지금 혼자서 쓰고 있는데 지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싫어요 아 진짜 싫어요 코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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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싫어요 트위트 O.P.O.N.A 그러면 한 번 해도 돼? 좋아요 아 고백하는 뭔가 고백하는 뭔가 아까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다 같이 케이크를 만들었잖아 사실 그 케이크 맛은 어 케이크 맛이? 어? 사실 케이크 맛 없었다 없었나? 아니? 그건 아닌데 사실 아니야 그거는 있었어 아 저 다른 어디 부분이 맛있었어? 어디 부분? 과자 어디 부분? 과자 과자 케이크 맛이 없었네요 아 그런 게 없었네요 아니 근데 기대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 질문이 아까 만들고 있을 때 조금 아 책임감 없었다 아 원래 주리아한테 조금 생각했던 게 있었다 그렇게 할까봐 아 맞아 맞아 내가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주리아 저거 잘해야 돼 조금 더 해 조금 더 해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다행히 그런 거인 줄 알았어 맛있었어? 맞아 오케이 맛있지 알았어요 고마워 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진짜 궁금해요 진짜 베이기 학과야? 이렇게 포근한 우리들의 이야기 동방으로 따라와 오늘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가족 같애서 그래 맞아 맞아 이거 적고에다가 오늘 어땠는지 적어볼까 이걸로 그러네 제가 적어볼까 어떻게 적어볼까? 그럼 이거에다가? 그러면 막 막 쓸까? 저 그림도 잘하니까 그림 그려줘요 맞아 어 연말 파티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새로운 추억을 다 같이 만들 수 있었던 것 그때 숨으셨어요 올해도 너무 고생 많았다 응 내년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자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합시다 가족처럼 앞으로도 할머니 태도 감동 잠깐만 오래오래 이 동아리를 지킬 수 있게 같이 해줘요 많이 웃고 건강하게 살자 살자 사랑해 I love you 월요일에 더 고생했다 잠깐만 최고의 동아리 맞아 가족이다 동아리였다 그럼요 여기 안에 넘어올까?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가자 여기지 영 하 여기 너무 이뻐 오 맞아 맞아 진짜 워치언니도 있어 워치언니도 있어 네 네 딩 딩 좋아하려 바이 안녕 오케이 잘한다 고생했다 고생하셨어 수고하셨어 갈까? 아 했었나 오우 오우 웹금 오우 고생하셨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